미국에서 총을 소지한다는 것은 나를 총으로 쏘시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총을 빼면 그 총을 본 사람이 자기의 목숨 위협을 느끼고 그 사람을 제거할 법적인 셀프 디펜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이 없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LA타임스 규정상 총기 휴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고 취재를 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총기 휴대는 그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한인들이 직접 다 총을 들고 나와서 코리안타운을 지킨 건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만 지키고 그랬잖아. 식당 같은데. 들어가니까 벌써 집에 있는 엽촌 가지고 와서 가게를 지키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어느 도시나 미주 메이저 도시에 가면 한국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거기다 탔어요? 네, 거기가 지금 두터 하고 있어요. 어머, 거기도 우리 자기. 지금 그 밖에서 흑인들하고 총격증이 벌어져가지고 아까부터.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총알이 떨어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국말로 방송을 하니까 한국 청년단들이 총기를 가지고 필요한 가게에 가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미 경찰하고 관계없이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총기를 가지고 마켓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분은 이제 이 마켓에서 세큐리티 가이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켓 주인이 반대편에서 폭도들이 몰려오니까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쏘셨어요. 저도 저기 루프탑 코리아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코리아타운과 LA폭동이 일어났던 캄튼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차로 5분이 안 걸려요. 바로, 그러니까 LA폭동이 일어나는 캄튼 바로 위가 코리아타운예요. 교포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도와달래요. 자기 아버지, 삼촌 가게가 불타고 있다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루프탑,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데 저쪽에 있는 흑인들은 총은 가지고 있지만 쏴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루프탑에 있는 이 한인들은 다 예비역 병장들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여러분들이 총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조직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어디, 누구는 어디, 누구는 지붕. 예비군의 1입니다, 예비군의 1입니다. 그래서 작전상 지붕에서 밤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밑에는 배추박스 뒤에 숨어 계신 분도 계시고. 지켜주신 거네, 진짜.